말씀하셨듯이 17대 의원을 이화영 지사께서 지내셨잖아요. 경기도의 정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지사로서 과거 원내에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쑥스럽지만 그 당시 저랑 같이 동료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인들이 지금 성장해서 당의 정책위 의장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옛정을 생각해서 제가 또 나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님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기도 일을 지금 집권당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니까요. 정부 여당하고 일을 푸는데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지내셨고 또 평화부지사 역할도 하셨고 또 경기정무부지사로서 경기대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에도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확정례가 없다는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은 입이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현재 부지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기도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률적 고비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새해에는 그런 새로운 기조하에서 경기도가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맡은 바 인물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민들 의견도 뭐 엇갈리긴 하지만 일단 좀 빨리 정리가 되고 결정이 돼서 경기도정도 더 안정이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뛰어나갔으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이 밝아오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또 경기도민들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또 연말 인사 덕담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별명이 미스터 반도체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아주 굳건한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하니까 수출도 떨어지고 심지어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지표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4차 산업 영역이 발전을 해야 국가도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집중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한 해 좀 여러 가지로 좀 심란했지 않습니까? 심란하고 나북관계도 그렇고. 기대와 실망이 교체했죠. 국내적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좀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면 많이 좀 안정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좀 의사가 좀 단결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어쨌든 올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성취를 많이 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우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그런 성취를 좀 더 새해는 더 크게 만드는데 그렇게 좀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